에헹 그래 가보자 가봐 자 이제 각 왕국별로 돌아다니면서 저 돌덩이들 깨고 아마 추가편험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다 챙겨먹어봐야지 꿈먹 필요한 건가? 날라갈라면은? 여기 가까운 꿈바가 여깄네 아야! 어? 나오있어 망알 안떨어졌지? 어 됐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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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거를 돌댕이를 아마 부숴야겠지 빨리빨리 만나냐 할게 많다 몇개가 나올지도 모르고 호잇 일단 이거 하나 부수고 바로 부서지네 어떻게 될건데 짤깍 응? 뭐 뻥소리도 없어 아 이건 폭죽이라니까 뻥소리도 없겠다마 팝운이 엄청많이 나왔어 정원 달에서 떨어진 돌이었나봐 으어엇허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단 아 저기 돌아다니는 저것도 있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대로 싸그리 쓸어담고 모자라거나 못찾겠다 싶으면은 힌트라도 받으면 되는거고 뭘 빼먹은게 있나 싶은거는 그 팜플렛이라야돼? 뭐야돼? 메뉴 열어가지고 몇번이 빈다 이런거 있으니까 그런거라도 봐가면서 몇개를 못먹었나? 한번 체크하면서 쭉 돌아봐야지 아무튼 다 먹어보는걸로 가자 아까 새하나 날지않았냐? 어디로갔냐? 모르겠네 저거 새 날고 그러는거는 정해진장소를 계속 순환도는거니까 자 저거 저거 하나 먹고 멀리도 있네 이거 어 어디야 이거 여기야? 어디야? 여기구나 빰 구름 끝까지 날아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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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어디냐 어디로 가야되지? 저 안내 팻말이었나 뭐였나 저거 뭐하나 반짝거리는거 봤었던거 같은데 잘못본건가 그건 딴거였나 음 지도를 한번 봐볼까 일단 맵 위로 좀 올라가자 저기 허수아비가 있었나? 아 여기 응? 아 표시가 되는구나 나침반에 엑스표어로 아아 이거지 뭐야 이거 오 야야야야야야 올려올려올려올려 먹고 돌아오면 되는거지 그냥 오 오오오 아하 다시 먹고 한번에는 높이가 안되는거같으니까 옆으로 갈아타고가자 이렇게 왔었어야지 짠 모자 한국에서 떡딱챌린지2 에에에 2가 있는거 보면 어디도 일반도 있는건가 어떻게 되는거를날나 어지 대충 슬슬슬슬 돌아다니며 뭐 이런거 요런것도 없었지 전 계속 날고있고 여기 두개가 있다는건가? 숫자 2라 써있는거면은 어 넙다뛰어야 될거 같네 이건도 가봐 으어우 도저오오기 얘야야야야야 뭐하 efter 아으ifi 이거 운전 어딜해야 되지 큰일났네? 브레이크가 있었네 이게? 아아 자이로 땡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이잉잉? 아 몰라 일단 해봐 짠 하나 먹고 저 컵을 어떻게 돌아와야해 그냥 확 깎아야되나? 으흐 꺼 꺼앗 꺼앗 나쁘지않아 돈 피가없어 안먹어 안먹을거야 목숨이 제일 중요해 우후 요거는 먹어야지 점프 뛰었어야됐나? 아이 됐어 빰 구르고구르면 생각보다 빡시거나 그런건 없네 내가 실수만 안하면 되겠네 그래서 두개도 챙겨먹었고 저어어 모자가 반짝반짝거리네 저것도 챙겨먹어야 될 것 같네 밑에도 하나 있고 금방 하겠는데 생각보다는 야 뱉어 왔나 왔나 이거 어 또 하나 먹고 먹어 빰 모자를 돌리면 아이고 쪼 밑에 쇼 먹어 빰 안경다리 옆에서 어 다시 또 이 군바 좀 써볼까? 쓸데가 있나 싶은데 일단 쓰고 주변 좀 날라보자 어디 또 뭐가 있을 어 음표? 저건가? 나 여기서 음표는 본 기억이 없는데 저 확 지나간건 아마 날라댕기는 새겠지 아 높이가 안 맞는거구나 이번엔 됐어? 갈따하구만 또 하나 먹고 돋 progression 봄 문표 모으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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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냐 이번엔 눈이 계속 나침반으로 쏠리네 이 거대함 어디 있을법한데 아 여기구나 여기 방 그치 구름 속에 가려진 발 밑에 다시 캡쳐 음..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뭐 표시 없나? 당장은 안 보이고 피치는 나중에 말 걸면 되고 음.. 저 탑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상태로 안해도 됐을려나? 밑에꺼는.. 뭐야 다시 새로 생긴거 이것도? 전에 그냥 냅다 뛰는거 아니였나? 그거 뭐 있던거지? 안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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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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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했던거야 저거 몰라 모자 아 음? 음.. 여..여..여긴가? 뭐지? 파트잖아 이건 음? 이 위에 있나? 아 위였구나 어먼걸 찾고 있었네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아이지? 그냥 모자로 날아가도 됐어..쟎나 이 안에는 없을텐데 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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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엑스피치 저렇게 다 다 있구나 됐어 그럼 진지게 좀 지도 좀 열어볼걸 어디로 가야되나가 다 나오는구나 요거 어디냐 히잇 커다란 모자챙하래 내려와 샥 이거 레이스 하는게 또 있는거 같네 그럼 저리로 가서 레이스도 한번 뛰자 레이스 뛰고 떨어지면서 먹을걸 그랬구나 이랄거면 순서가 살짝 꼬였네 거북아 엉금엉금 어딨냐 옥상에 있었나? 엉금엉금 엉금 아 여기있구나 샥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 해봐 어쩔 느낌이 질거 같은데 불안한데 목적지는 어 저번이랑 똑같구나 저쪽까지 땡 아 저 금거북이가 새 멤버구나 그렇구마 호우 이야 아 잘못 눌렀다 망..망..망한건가? 뭔 놈의 거북이가 저렇게 빨라? 야 저거 왜이렇게 빨라 에? 진짜지 않네? 이러? 야! 저거 왜 저렇게 날아가? 화치사는 놈 난 왜 떨어진거야? 왜 뛰어내겠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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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이게 군바 중간에 캡쳐해서 써서 날라가는게 빨랐었나? 아이 야..뭐하냐 대치가 가자앗 으어어 쟤.. 날지 않냐? 안 날아? 저..저 뭐야 저거 어떻게 거북이가 저렇게 날라 댕겨? 아하하 까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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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에 점프만 똥바락 뛰었으면은 이긴거 아냐 열심히 했으니까 돈 준다고? 아 됐어 파워문 내놔 막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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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멍청인게 백돔블링만 하면 돼 이거 마지 말라고 어 됐어 됐어 다시 하자 빠릿하게 다시 하는게 낫지 이거로 해야지 이랬으면 되는거를 뭐한거야 저거는 왜이렇게 빨라 근데 다시 봐도 야 아 몰라 이따 날라 봐 이야아 이걸 빠르게 연퇴한다고 해서 더 빨리 나나? 그런건 아니지 않나? 아 몰라 이따 날라가 밑에 또 신경쓰지 말고 쭉 가 쭉 가 이번엔 된거 같다 안됐나? 됐다 됐다 어어 아슬아슬했네 근데 저번거보다 기록이 낫다? 애가 봐주는건가? 그럼 또 기분 나쁜데 아 몰라 이겼으면 됐어 후 이런식으로 빡시게 해야되는거면 딴 데도 개곳에 하겠는데 아무튼 됐고 다시 시도 하나 둘 셋 얼마 안남았네 이 바깥쪽에 있는건 아마 날고있는 그걸테고 시작점이 어딘지 어디가 가까운지만 파악해두면 좋을거 같은데 어디냐 음 음 저렇게 쭉 날고있으면은 난 어디서 대기하고있으면 좋을까 자 꿈 밟는 자리 어디가 좋을까 음 음표 주변으로도 한번 날라왔었지 여기 어디있으면 되려나? 아 여긴 좀 애매한거 같은데 느낌이 어디가 좋을까 저오온다 온다 어디로 날라가냐 제법 크게 노네 이 주변만 도는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 또 토끼 저거 토끼 얘도 잡아야되나? 너, 너냐? 어 일단 줘 빰 음 저오온 모자 주변으로 가면 저기서 대기하면 될텐데 가 뭐야 일단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어디쯤으로 날라오던가.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상황을 좀 보자. 아 이거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와라! 멀었나? 저기 오신다. 이걸 부딪쳐도 되나? 부딪쳐본 적은 없는데. 아 부딪치는건 안되는구나. 아 가지마. 가지마. 아 됐다. 부딪쳐도 되는건가? 운해 철새. 됐고. 그럼 저거 하나 먹으면 끝인가? 뭐 얼떨결에 또 하나 챙겨 먹었네. 짜짜짜짜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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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 날라. 요거 하나 짠. 짠. 해골팻말. 됐고. 그러면. 그러면. 다 됐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치얼굴이나 한번 보러가자. 히히. 그래도 생각보다. 어. 비틀거나 그런건 없었네. 거북이 경전거 빼고는. 내가 멍청하게 뛰어들여서 죽음업 될 뿐이지.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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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샥. 호우. 호우. 저 또 이렇게 비싼 옷을 또 챙겨왔을까. 궁중님이라 그런가? 마. 마리아. 이 왕국이 와있었구나. 나는 티아라와 함께 세계주 여행을 시작했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 티아라의 고향 분들은 모든 모자벨을 타고 다니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곳을 바래. 조금전에 파워몬을 받아서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 와아 그나저나 공룡 뇌공룡을 죽인다는 섬은 사실일까 다음 여행지를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알았어 이렇게 딱 500개야? 됐네 달라라 더 뒤편 그건 또 뭐야 아야 2위에 부딪혀 이렇게 해서 500개 모였고 달라라 더 뒤편 이런게 해금이 된거 같네 500개의 목적은 그거였구나 그럼 짠 반납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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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웅 샥 2배 2배.. 2배는 뭐야 이제 500개면 딱 반 온건가? 빠바라바라밤 총 999개니까 파워업 말만 파워업이지 뭐 외관이 달라지는건 없잖아 어 잘 안보였다 야 달나라 더 뒤편까지 갈 수 있게 됐어 드디어 들의 달의 끝에 가는건가 달의 끝 음 끝 치면은 이거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해보자 다른데 왕국 먼저 돌아보고 다른 왕국들 먼저 돌고 마지막에 가는걸로 자 다음은 폭포왕국 응? 뭐 응야 응은 달의 도기 빛나고있어 가보자 그래 저 맨 위치기였지 저게 어 이쪽이니까 나는 여기서 출발하자 가자아 뿅 어디쯤이냐 어디쯤에 있냐 어디쯤에 있냐 어디냐 안보여 너는 나중에 말려올거야 기다려 어디 이거 달걀나구나 으흐흐 으이힣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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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이 뭐가 끝내죠? 끝내주기를 후 이번엔 빵댕이로 짠 이거 굳이 봐야되나? 스킵 어우 안쪽으로 많이 몰렸고, 저 바깥에 있는 건 뭐지? 어떻게 된다는거야 일단 가봐 가까운데 눈앞에 가까운데부터 여기 두개짜리 써있는걸 봤는데 이쪽이 아닌게 이쪽이 아닌가베 요요요요요 밑인가 어디야 음 아 저기구나 밑에 히이 들어가봐 어어어어 뭐야이게 이걸 쳐보면 아마 바닥이 되겠지 시간제한바닥인가 오메오메오메 컨셉이 뭐이래이거 비켜줬더라. 제가 이걸 다 쳐보긴 하는데 문이 어딨냐? 문 문 문 문 문은 어디있을까이? 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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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다리를 먼저 만들어두고 가야되겠고 안닿냐 이게? 이걸 못맞추냐 지금 왜 안맞아 이거 아 타이밍 봐라 아야야야야 모자가 돌아오지 못하냐 지금 에? 에? 멀어서 안맞는거야 뭐야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그냥 내가 못맞추는거야? 됐다 에? 뭐있어? 이야 뭐없잖아 뭐있는 저기야 저기있구나 호잇 호? 묘하게 신중하게 뛰게되네 이게 신기한 구름벽위 에그 꼴 꼴 쪽으로 가면 되는거지 됐어 아 막 뛰어 이제 으아하하하 징그런 것들 뽀롱 안닿? 안닿? 안닿 또? 아 왜이래 으응 으응 다할법하지 않냐 이기한다는건 좀 그런데 으응 요렇게 으응 으응 아이참 그냥 뛰어야겠다 몰라 흐응 호우 딜재기 이럴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우 호우 오우 야야야 소우우 후후후후 쪼끁 위험했던 것 같다 앗 앗뚝돼쓰 신기한 구름을 갈아타고 두 개 챙겨먹고 여긴 몇 개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겠네? 에... 다음은 어디로 갈까? 여기 뭐 있어 또 여기? 아야야야야야 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 그냥 돈이고 벽을 깨부숴야 됐나? 야... 너도 벽은 부실 수 있지? 오? 아닌 것 같고 큰 게 캡쳐 가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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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아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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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부닥치 이것들은 하지마 어디...가... 숨겨져 있는 거냐 아니면은 밖에 나와 있는 건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냐 멀리서 좀 보잖아 어디 뭐가 있으면은 반짝거릴 텐데 또 위에 있었네 이런... 이런... 이.. 주변엔 없어 이게 왜 뒤로 떨어지냐 여기...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 이 돌 밑인가? 왼쪽 빵 빵 아.. 저기를 엉덩이로 한번 찍어주면 되겠구나 가자아 저 위로 얘로 점프가 없지? 얜 점프가 참 멍멍이들 좀 치우고 괜히 성질 한번 부리고 저 옆쪽에도 하나 있었고 저기 다리 건너에도 하나 있고 여기 안에 은평호도 있고 뭐 많네 쇽 다리 먼저 할까? 짠 짠 아야야야야 뭐하는거야 이거나 다시 이거나 다시 왜 이거를 다 이어지는 달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멍청하게 뛰어버렸을까 몰라 호잉 호우 호잉 호잉 아우 돌아오는게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이거 돌아갈때는 그냥 날아가자 호잉 짠 탐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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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잉 위에서 훑어가면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중간에 절벽 옆에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 아니겠구나 이건 뭐야? 아음표구나 이쪽에는 뭐가 있냐 아, 여기도 밑에 거구나 여긴 어떻게 떨어져 가면서 먹어야 될라나? 호! 호! 나이스! 절벽 아래에서 빛나는 보물 호! 됐고 다음은 어딜 가볼까? 여기는 아까 내가 들어왔던 데였지? 어, 낮춤만에 표시 없고 지도! 이쪽으로 쭉 가자 저거는 나중에 다시 또 떨어지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여기 두 개짱이 또 있다 어디냐? 여기구나 오디세이 있던 자리구나 여기 들어가봐, 들어가봐 엥? 웬 또 겨울 맵 같은 노노왕국에서 보던 통합 장치가 있을까? 오케이 히히히이 이것들이 블록을 미는 건가? 맞네 올라가 있어도 되지, 그럼 히히히히히 밀어줘 아이, 잘한다 여긴 또 어디 문을 뒀을까? 비켜봐 배 꺼두지마 일단 다리 내리고 야야야야야 떨어지는줄 알았네 저쪽을 가봐야되나? 갔냐 이거? 다 깨어줘 옳지 나이스 여긴 어디 있을까 웬모 타이밍 맞춰서 가야되는거구나 샥! 아하! 생각보다 금방 찢어졌네 이건 됐고 빵빵 돌풍다귀에서 날아라 이거 밀리나? 아 조금 밀리네 가자 가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 쭉 가면 되는거지 히히히히히 흠 어디서 출발을 하는게 나으려나 별 차이는 없겠구나 그냥 가자 이런 목적으로 있는거였구나 중간에 한번 쉬긴 해야겠다 그럼 뭐 멀리뛰게하면은 한번에 갈 수 있긴 하겠다만은 음 의도대로 할거 어떻게 해야될까 내 실력이 탐탁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가야겠다 그냥 요런데 위로 갈 수 있구나 아 이게 낫네 그럼 호우 이렇게 놓고 잠깐 쉬었다가 건너가고 저쪽에서도 위로갈까 그럼 오? 오? 올라갈 높이가 아야야야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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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야 되겠다 내가 실수만 안하면 내가 실수만 안하면 내가 실수만 안하면 흐으 쟤도전 아니 나 안되겠다 안할랜다 어 나 못하겠어 어 어 높이는 되겠는데 내가 못하겠어 안할래 그냥 얌전하게 갈래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어 이쪽으로 한번 떠가지고 아이 잘한다 자 그리고 앞에 또 환승해주고 샥 여기는 그냥 가도되고 아하 빠밤빵 돌풍다리 너머 샥 여기서 두개 추가하고 다음은 이제 어딜 가볼까 지독 이게 낭떠러지 그건가 모르겠다 엉금엉금도 여기 있었지 참 어딨어요 부터 다시 가자 그럼 아 여기저기 왔다갔다 정신이 없네 엉금엉금 저기 하나있고 이 주변에 뭐있냐 이 위인가 올라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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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없어? 어디에 있는 표시야 이거는 그럼 정말 없어? 이게 그냥 이동장치로만 있을리는 없는데 응? 뭐지? 이 밑에 뭐있냐? 그것도 아니잖아 에헹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이 위에 있는 거는 아니고 몰라? 어디서 또 딴 데서 놀다가 생각나고 보이거나 하겠지 뭐 일단 뛰자 여러 왕국을 다니면 달리기를 하지 팀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 또 황금그거인가? 해봐 해봐 여긴 목적신 어디였지? 제일 높은 데였나? 다행힝 빰. 빠빠빰. 빠빠빠빰. 저쪽이네 여기 전선이 있었나? 몰라 일단 가 우우. 아 역시나 이번에도 빠르구나 저거는. 야 같이 가 왜 이렇게 빠르냐. 아 망할. 우우. 아 куп을 왜 어떻게 하냐.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어디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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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아 천천히 가 천천히 그냥 다시 할거야 아니 그걸 거기서 박냐 아니 돈 됐어 돈 됐어 다시 할거야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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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두 번을 박냐 근데 저기 말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모르겠네 위히이 위히이 아아 아 아 잠깐만 야 야 뭐 이상해 어? 어? 아아 다시 계속 멍청하게 하네 아니 약간 잘해놓고서 왜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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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흥 호흥 톰 얍 같이 가아 같이가 콱 요렇게 아앗뚱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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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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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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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아무튼 이겼어 왜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밟고있나 몰라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 짠 빰 마스터컵 자 그러면 아야야야 잘못놀었어 잘못놀었어 됐어 됐어 너랑 안놀어 너랑 너랑 더 난놀거야 지독 루이지 옆에 앞으로 쭉 토끼구나 아 시작위치가 영 아닌데 맘에 안되는데 가지마아 하지말라고 가지말라고 아 비켜요 꺼슬리는것들 내놔 히히 폭포에서 잡았다 깡총 저기 뭐 같고 이게 루이지 옆쪽 그거였지 요건 또 있나 없는것 같고 지독 다리 건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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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 어디지 아 비치구나 여기 여기 뱀 먹고 탐 폭포 앞에 가라앉은 보물 아 여기서 못올라가나 여기있고 여기가 있었나 근데 없나 요거는 딴거잖아 어 그냥 있던것 같고 맹무쇠옆에도 있고 맹무쇠옆에도 있고 어 일단 어디로 갈까 일로 가자 뿅 뿅 어디 어느 방 어느 방향이냐 내가 저 돌 비트있는걸 안먹었었나 안먹었었지 먹으러 올라가자 먹으러 올라가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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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좀 보세요 와 저 눈앞에 있는 저것도 먹어야겠고 이것도 이것도 한번 뿌시고 거슬리는건 잠깐 옆으로 빼고 요요요요요 샥 빠바밤 됐스 이러고 저기는 음 날락하자 요앗 짠 어디였더라 근데 한번 날라오면은 계속 방향이 헷갈리네 아 더 위잖아 여기가 아니잖아 뭐한거야 일로 왔어야지 멍청한 짓 하고있네 또 뿅 됐고 요 옆에 요 옆에 잘하면 바로 올라갈수도 있겠구나 아하 난 안됐어 됐어 아이고 뒤로 돌아 이쪽 어디냐 이쪽이구나 여기 또 뭐가있냐 어디로 보는거야 나 어디로 보는거야 나 어디지 미친가 대충 이쯤인데 위에 아아 저 코가 반짝거리고 있구나 다시 올라가 그럼 아아 계속 갔다갔다 하네 정신없어라 올라가 호 얘 맞겠지 짠 으흠 샥 탕 호대 화석이 삐호 호호호호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저기 두개있다 이쪽 맞나 아아 멍멍이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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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가 아닌데 요기 요기 위에 아닌데 음 또 정체물을 위치해 있는거 같네 저 아래쪽인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여기 여기 둘 쩍 하나 엥 아야 여기는 음표구나 음표 하나 요 요거는 아까 먹었던거고 으흐 일단 음표로도 먹자 음표 까먹고 있었구나 뿅 여기서 먹다보면 어디 또 보이겠지 뭐 아이 비켜잇 후 짠 음 으흑 이거 일단 먹고 빰 음표먹으기 옆에 또 있을리는 없는데 안그냐잉? 응 없고 코이나 챙겨먹고 나가나가나가나가 어딨냐 어딨을까 음 음 얘가 뭐 저기 태양 쳐다보고 있고 그런건 아닐테고 달을 쳐다봐라도 아닐테고 달을 쳐다봐라도 아닐테고 뭘까? 음 음? 암만 봐도 요 전봇대 미친데 음 음 음 요걸 뿌셔봐? 틀은 어딨냐 내가 아까 내다보겠어 버린 자리에 있나? 아 저기 있구나 너 나랑 일 좀 하나 하자 호우 딸이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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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럼 내가 지금 여태 못먹은것들이 저렇게 두갠데 와 부셔야되는거면은 부셔야되는거면은 더 가봐야지 한번씩 야 올라가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그러고보니깐 얘 몰고서 이쪽으로 몬나 머본적이 없잖아 다 때리 부셔 이 못부셔 나무 밑둥어? 뭘 와야 엎붙어지네 이것도 아 밑에 반짝하는거 있구나 됐어 그럼 일단 하나 찾은거 같구 저기 점프대도 있었네 옙 전용으로 아 야야야 어 이제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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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나이스 다시가자 다리 건너가고 맨위까지 얘를 몰고 올라갈 길이 있었나 아 있기가 있겠구나 길 따라가면 되는거구나 어 아 아 아 시간이 없다 근데 시간이 없다 망할 일단 그럼 저 전신 전신주? 전봇대? 전선? 아무튼 저 밑에 있던거 요거 아마 이 저 위쪽에 있는것도 이거랑 같은 방식이겠지? 그럼 저 위에꺼는 어떻게 보시지? 빰 오래된 전신주 안에서 올라가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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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멍이로 되나 여기? 이리 와봐 되는구나? 그럼 뭐해 뭐 표시가 없는데 여기 뭘까? 2층 어디 어? 저거였구나 됐담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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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부서지면 화석 안에서. 다 됐나 그러면? 됐네. 빛이야. 어, 바로 피했지. 오, 참 많다? 폭폴보다 실수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여긴 어렸을 때 자주 놀라왔었어. 폭폴에서 파워문이 나왔어. 여행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 폭포에 들어갔다 왔으면 옷이 젖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빠짝 말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실망인데? 그나저나 사막에는 정말 커다란 유적이 있더라. 다음은 사막. 알았어. 자, 그럼 시간도 적당한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사막이랑 그 다음. 사막 다음은 뭐지? 아무튼. 또 두방국씩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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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달 더 뒤편 그쪽 가보면 되겠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